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6단원 원기둥 원뿔 구 네번째 시간입니다. 소학책은 116쪽에서 117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텐데요. 원뿔은 예전에 배웠던 각뿔과 관련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물건을 모양에 따라 분류할텐데 기준이 나와있죠. 분류할 때는 기준이 있는데 이번에는 원기둥 모양인지 원기둥 모양이 아닌지에 대해서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모양인 물건은 네 두개가 있죠. 정답은 다와 마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은 가, 나, 라네요. 가는 고깔모자, 나는 콘 아이스크림, 라는 사깟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의 공통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둥 모양이 아닌 물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죠. 뾰족한 뿔 모양이구요. 또 밑면이 원모양이었습니다. 평평한 면이 한개이고 그 면이 원입니다. 자 이렇게 둥근 뿔 모양으로 생긴 입체도형을 이제부터 원뿔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뿔에서 평평한 면을 그렇죠. 밑면이라고 하구요. 옆을 둘러싼 구분면을 옆면이라고 합니다. 원뿔에서 뾰족한 부분의 점을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뿔의 꼭지점은 여기구요. 옆면은 이 원뿔을 둘러싼 둥근 면이구요. 밑면은 원뿔의 바닥 부분에 있는 평평한 면을 말합니다. 자 두번째 문제입니다. 원기둥과 원뿔을 살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두 도형의 밑면의 특징을 말해보도록 할텐데요. 두 모형의 밑면은 그렇죠. 둘 다 원모양입니다. 하지만 밑면의 수가 원기둥은 두개, 원뿔은 하나로 개수가 다르구요. 원뿔은 밑면이 한개이고 원기둥은 밑면이 두개입니다. 그렇다면 두 모형의 옆면의 특징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면은 둘 다 굽은 면을 가지고 있죠. 둘 다 굽은 면이기 때문에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바닥에 굴리면 잘 굴러갑니다. 하지만 원기둥은 한번 굴리면 일자로 바르게 굴러가지만 원기둥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원기둥과 원뿔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뿔에는 원뿔의 꼭지점이 있지만 원기둥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에서 본 모양은 둘 다 원모양입니다. 위에서 보았다는 것은 선생님이 이렇게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 이 두 모형을 본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앞에서 본 모양은 원기둥은 직사각형이고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앞에서 볼 때 원기둥은 이런 직사각형, 원뿔은 이런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인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어떠냐면은 원뿔의 꼭지점 여기서 밑면의 둘레의 아무 한 점이나 이으면 모선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선은 여길 이어도 모선, 여길 이어도 모선, 즉 모선의 개수는 매우 많겠죠. 두 번째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원뿔의 높이와 모선의 길이,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높이를 재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자와 삼각자를 이용해서 재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 삼각자를 원뿔의 꼭지점에 맞추고 자는 밑면의 0에 맞추어 직각 삼각자와 자가 직각으로 만나는 눈금, 여기 4cm인 이 눈금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선의 길이와 밑면의 지름을 재는 방법을 볼텐데요. 모선의 길이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둘레의 한 점이라고 했죠. 모선의 길이는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의 둘레의 한 점의 길이를 자로 잽니다. 그 다음 밑면의 지름은 밑면의 원의 지름을 재는 방법인데요. 자를 밑면의 중심이 지나도록 하고 삼각자를 밑면의 둘레와 자가 만나는 지점에 맞추어 길이를 잰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밑에서 봤을 때 원뿔의 밑면이 이렇게 있으면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이렇게 자를 대고 이 자와 만나는 곳에 삼각자를 댄 다음 그 길이를 잰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높이는 4cm, 모선의 길이는 5cm, 윗면의 지름은 10cm가 아니라 10-4 해서 6cm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한 변을 기준으로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리면 어떤 입체도형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을 돌리면은 여기 이 친구가 계속 회전하면서 이런 모양을 이루겠죠. 그리고 여기 제일 긴 선분이 이렇게 돌면서 이런 저희가 아는 원뿔 모양이 되겠습니다. 원뿔이 됩니다. 이번에는 밑면의 지름과 높이가 각각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할텐데요. 이 삼각형을 회전시켰을 때 원뿔이 되었었죠. 그렇다면 이 삼각형의 짧은 2cm인 이 변이 회전해가지고 원뿔의 밑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면의 반지름은 2cm가 되겠고요. 밑면의 지름은 4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이 회전해가지고 원뿔의 옆면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높이는 그렇죠. 바닥부터 원뿔의 꼭지점까지의 높이인 4cm가 되겠습니다. 밑면의 지름은 4cm, 높이는 4cm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둥근 뿔 같은 입체도형을 원뿔이라고 합니다. 원뿔의 밑면은 여기가 되겠고요. 뾰족한 부분을 원뿔의 꼭지점, 그리고 이 둥근 부분을 옆면이라고 했습니다. 원뿔에서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인 원의 둘레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을 그렇죠. 모선이라고 합니다. 꼭지점과 밑면의 둘레에 한 점을 이은 선분을 모선이라고 하고요. 원뿔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를 높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소화기 김책 80쪽에서 81쪽을 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인정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